서태지. 서태지와 아이들이야. 너무 신기해. 난 알아요. 환상 속에 그대. 대박사건. 뭐뭐 있어요. 형 여기 지금 내가 형이 인정하는 가수들만 있죠. 여기에 꺼내자고. 참 신기해. 장우혁 서태지 2집. 형 이거 여기 차에 놔도 돼요. 이거 NWA도 있어. NWA. 뉴키즈 언더블럭. 이게 마이크. 이거 마이클 잭슨이에요. 그거는 미국판. 미국판. 이거는 제 솔로 1집. 이거는 안 뜯었어요. 몸이 엄청 좋으시네요. KCM형인 줄 알았잖아. 몸이 좋으셔. KCM형 앨범 자켓이랑 똑같아. 되게 멋있는 건데 KCM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. 그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요. KCM형은 그리고 이거는 JTL. JTL. A Eagle, A Hard Day. 그리고 HOT 1집. HOT다. HOT 몇 집? 1집. 전사에 보게. 진짜 많이 들었는데.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. 아아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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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또 대충. 아 진짜 너무 추억 돋아요. 그 감성이 있죠. 그쵸? 너무 멋있어. 재밌죠? 재밌어요. 형 우리 저희 그러면 지금 문 연 김에 전사 이후에 한번 틀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대박이다. 나 이 테이프를 차에 넣는 걸 너무 오랜만에 봐. 원래 뭐 들어있었는지 봐봐. 소태지. 소태지. 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너무...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... 비행기 봐. 어차피 3초밖에 못쓰니까 내가 부르는 게 낫다니까? 난 알아요.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.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... 캔디다 캔디. 아 장난스럽다. 오늘 너에게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난 거야. 이렇게 예쁘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? 널 만나도 안 본데요? 아... 비행기... 창의 끄写 안 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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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